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0페이지 집안조사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조사 쪽 먼저 1번에 다음 집안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집안조사 방법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시험 파기 그래서 직접 파보는 시험 파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짚어보기 예를 들어서 탐사본 같은 건 짚어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링 있죠 보링은 쉽게 집안의 구멍을 뚫어서 조사하는 게 보링 또는 보링 시험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 있죠 표준 간입 시험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그리고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 베인 시험이죠 십자형 날개를 때려박아서 해전력으로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탐사 물리탐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탄성파를 이용하는 물리탐사 탄성파 물리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비저항 물리시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두 고루 세월은 유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슬럼프 시험은 아니죠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 시공연도 측정하는 거죠 콘크리트 시공연도 측정 시험이었습니다 측정 시험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집안조사 방법이 아니고 모두 고르는 형태를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집안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중 규격이 정해진 채취기로 추로 타격해서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겁니다 타격 횟수 N값으로 집안의 격리를 판여 타격 횟수로 하면 표준 간입 시험이죠 그 점을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2번 문제에 표준 간입 시험 표준 간입 시험 N값 가지고 집안이죠 그래서 보통 사질 집안의 경우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사질 집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측정하면 밀실도 측정 그래서 이제 밀실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허용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죠 허용 지지력이나 그리고 내부 마찰각 측정이나 내부 마찰각이나 아니면 액상화의 우려 액상화 또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액상화의 액상화 우려적인 측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표준 간입 시험을 한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표준 간입 시험의 자 그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은 사질 집안에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찾고 있습니다 점토 집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토 집안의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 간입 시험은 추위의 무게가 추위의 무게의 개념이 63.5kg죠 63.5kg 그리고 외국서적은 F4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스 F를 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추위의 무게는 63.5kg이고 낙하 높이가 76cm죠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낙하 시켜서 30cm 간입하는 데 구하는 거죠 30cm 간입을 하는데 이 타격 횟수 몇 번 때려박았네 타격 횟수 N값으로 구하는 거죠 이 타격 횟수 N값으로 지반의 경련을 판별하는 시험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N값 가지고 우리가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N값이 보통 10에서 30일 때가 보통입니다 보통 모래 상태예요 보통 모래 상태예요 그래서 30에서 50이 되면 이거는 조밀한 상태 밀실한 상태죠 조밀한 상태가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되면 더 조밀한 거죠 50 이상 되면 매우 조밀 아주 조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밀한 상태 기준이 30에서 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죠 그래서 1번 점총토간인 사질토지발이라는 게 원칙이고 N값은 76cm의 간입이 아니라 30cm의 간입이죠 낙하 높이가 76cm입니다 그리고 N값이 10에서 30은 보통 상태예요 조밀한 상태는 30에서 50이 됩니다 그러면 10보다 작아지면 느슨한 상태가 되는 거죠 느슨한 상태가 되면 액성화 유동화 우려가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추위 무게가 63.5인데 65.3이라 했죠 그리고 5번에 모래지발은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가 무엇이다 불교란 시료죠 불교란 시료 그래서 이 불교란 시료 채취가 어렵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란 시료죠 모래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죠 교란 시료는 이긴 시료 쉽게 흐트러진 시료를 우리가 교란 시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3번은 5번 21일 때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나오거나 또는 이 시험을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2번 같은 문제 표준 간입시험을 찾는 유형 문제 아니면 종합문제 지문 개념상 나온다 그리고 사실 집안에 이런 걸 측정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 표준 간입시험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베인 테스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인 테스트는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죠 얘는 연약 점토 또는 성은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점성토, 점토,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이에요 그런데 십자형 날개를 때려봐 가지고 회전력으로 하는 거죠 얘는 타격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인 테스트는 회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회전력, 회전력으로 바로 여기에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점토 집안과 사질토 집안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오죠 1번 점토 집안은 투성이 사질토보다 적답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내부 마찰각이 사질토보다 크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마찰각적인 측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크죠 모래가 크죠 사질토가 그래서 점토는 작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란 흑 입자 간의 마찰각이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사질토가 클 수밖에 없죠 사질토가 이 점토 또는 점성토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점토 집안은 장기 안밀치마가 발생해요 왜 그런가 하면 투수성 투수계수가 낱보다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보통 일반적인 장기 안밀치마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사질토 집안의 긴 건물을 주내 건물의 양단부 치마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된다면 사질토 집안의 지중응력 분포나 접지압 압력은 사중대 중앙부가 최대가 되지만 치마는 양단부분의 치마가 크다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사질토 집안 예민비는 점토 집안보다 작죠 예민비라는 것은 이게 예민비라고 했어요 불교란시로의 강도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시로의 강도비를 둔 거죠 이것이 예민비예요 그래서 예민비는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점토의 경우는 이게 4에서 10 사이가 돼요 그런데 모래의 경우는 사질토에서는 1에 가깝습니다 1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5번의 사질토 집안 지진시 유동화 현상 액상 현상이죠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4번은 1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평판지하시험 5번은 너무 열심히 우리가 풀 필요는 없고 평판지하시험은 평판지하시험은 바로 이게 진해력시험이죠 진해력시험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진해력시험이에요 그래서 매재하중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해서는 안 된다 10키로 유톤 이하 또는 예정파악의 5분 1, 2하씩 가하라 그럼 이거는 다르게 이해하면 지하를 5단계 이상으로 가하라 이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상으로 가하라 그 뜻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원칙적으로 예정기초면 저면에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표면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기초 저면에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하의 치마가 멎었을 때 치마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마가 멎으면 다음 지하를 하중 1단계에 가해가지고 치마가 멎으면 2단계에 가하게 되는 거죠 2단계 치마가 멎으면 3단계 이렇게 자꾸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총 치마량이 24시간 동안에 치마의 증가 0.1mm 이하일 때는 이때는 치마 정지 상태로 보겠다 이걸 갖다가 총 치마량으로 보겠다는 24시간에 걸쳐서 0.1mm 이하일 때를 총 치마량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허용 응력도는 총 치마 2cm의 상당한 전하중을 구하는 응력도를 장기하중의 허용 진해라고 봐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라고 해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에 총 치마 2cm에 달했을 때 이것을 단기로 봅니다 단기 허용 진해력도로 보는 거예요 진해력도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 허용 진해력도로 본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를 2분의 1을 나누어 줘요 2로 나오신 곱하기 2분이라면 그것이 장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드신 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평판지하시험은 진해력시험이다 개념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집안조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토질시험이나 샘플링 방법은 한국산업교육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평판지하시험의 제하판에 지름 300미를 표준하고 최대 제하 중은 사질지반의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하 중에 3배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제하는 우리가 앞에서 5단계 이상으로 하겠죠 6번 5번 문제에서 1번에서 5단계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말뚝지하시험에서 최대의 하중은 원칙적으로 말뚝의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가 3배 다 똑같습니다 진해 평판지하시험이든 말뚝박기시험이든 같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상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생긴다겠죠 액상화 현상 액상화 현상, 이 유동화 현상은 사질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은 사질도입니다 사질도에서 생기고요 집안이 느슨한 상태에서 발생해요 느슨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입도가 집안의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는 거예요 입자가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하수 물이 있어요 지하수가 있을 때 이때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생긴 거예요 지진이나 이런 진동 같은 급속하중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집안이 전단저항력을 상실합니다 전단저항력을 상실하고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에요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액상화 유동화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생기니까 지방계량공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방계량공법 그래서 1번에 웰포인트 탈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생기니까 물을 빼주는 거예요 웰포인트 탈수해주면 되죠 물 빼기 그리고 2번 지반다짐공법 왜 느슨하니까 생긴다겠죠 느슨한 상태니까 지반다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공법 같은 진동다짐공법 같은 지반다짐공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공법이 진동다짐공법이죠 그리고 지하수위를 주화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지하수위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자갈지발을 사질토로 치환하면 원인제공이죠 사질지반이 있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제공이죠 그래서 7번은 4번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주입공법을 사용한다 느슨하니까 시멘트 물이나 이런 약액을 주입해서 고체로 응결시이면 되죠 그래서 그런 공법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지반계량공법을 써주거나 아니면 이게 액체처럼 전단장 상실하고 액체처럼 거동하니까 땅속에다가 지하연속벽을 설계해주면 안 움직였죠 그래서 지하연속벽 설계해주는 게 이것이 방지대책 일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부동치마 원인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에 가지고 부동치마 지하수가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하강하든 상승하든 지하수 변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지하수의 변동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질지정 되죠 이질지정 됩니다 그리고 이종형식기초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질지정이나 이종형식기초 말뚝을 혼용하거라 이런 것이 전부 다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지지적이 큰 것은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방 같은 건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에 구멍이 있을 때 일부 정추 이런 것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에 발생한 부동치마의 원인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22의 기출문제인데 서로 다른 기초의 형식, 복관식, 이종형식입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에 하나의 건물에 이종형식 기초를 사용하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풍암의 집안의 기초시공은 관계없죠 암방은 관계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연약지반 그래서 이제 사질토나 점토지반 같은 연약지반은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원인은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부동치마의 원인은 연약지반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암방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질토나 점토와 같은 지문이 주어지면 그것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의 기초시공했다 그러면 이종형식 기초나 이질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하수의 변동을 위한 지하수의 상승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출을 위한 하중의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3, 2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약지반은 원인이 돼요 그런데 사질토나 점토와 같은 것은 그런데 암은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연약지반의 부동치마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옳은 것 해놨죠 건물의 자중은 크게 하면 되죠 줄여야 되죠 무게가 무거니까 치마가 되는 거죠 자중은 줄여야 됩니다 작게 해야 되죠 그리고 건물의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면 길이를 짧게 하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하다 될 수 있으면 정방형 형태의 건물을 하자 정사각형 형태 정방형 배치로 하는 것이 평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평면 길이를 짧게 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장방형 형태는 이게 평면 길이가 긴 거예요 이게 긴 장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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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상에 이 긴 장방형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평면 길이가 긴 거예요 이거는 부동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면 길이가 길이를 길게 한 거예요 이게 길게 한 거예요 이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하중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 길이는 짧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은 크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상부구조의 강성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2번 개념이고 강성은 크게 해야 돼요 강성은 우리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전혀 변형이 없는 성질의 강성이죠 그리고 이제 지하실 강성체로 설치하는 건 우리가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이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인적 건물과 거리는 멀리 해야 되죠 가깝게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이제 건물이 있을 때 동간의 거리는 최대한 이거는 멀리 해야 된다 이거는 멀리 우리가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부동 또는 부동치마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 현상이 아닌가 자 우리가 치마가 다르게 진행 한쪽이 치마가 많고 한쪽이 치마가 적은 것이 부동치마죠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이제 치마가 생기면 이게 부동치마죠 그러면 이제 건물의 구조물의 변형이 올 거 아닙니까 변형이 와요 이제 변형이 오니까 이 변형에 의해서 구조체의 뭐가 된다 균열이 생기겠죠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지죠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형 생기면서 뭐가 된다 균열 발생하겠죠 균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균열 생기면서 마감제의 변형이나 탈락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감제 변형이나 이런 방락이죠 탈락 같은 뭐 이런 것이 생기죠 뭐 방락이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균열이 생겨요 이 사이로 뭐다 누수가 생기죠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해지면 건물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건물 붕괴까지 건물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게 피해 현상이에요 제일 위험한 건 건물의 붕괴죠 그런데 구조체의 건조수축 원래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을 건조수축이라 표현합니다 잉여수분 정발 그래서 이제 잉여수분 정발이니까 물의 사용 단위 수량이나 뭐 습도나 이런 거 하겠죠 온도, 건조, 기간 이런 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거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 빨래가 잘 건조되죠 잉여수분 정발로 맞죠 그래서 온도나 습도 습도가 높으면 건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부동침화에 의해서 피해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11번은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철관을 일정 간격으로 땅송에 박은 다음에 투입된 모래를 밟으로 해머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한과 동시에 암미라는 지방계량공법 이것이 샌드 드레인공법 지인이 되죠 그래서 12번에 2번이 샌드 드레인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샌드 드레인공법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사질지반이 아닌 점송토 점토지반의 지방계량공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모래기둥 기억하시고 수분 제거, 물을 제거한다 그러면서 지방암미식인공법이 샌드 드레인공법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 연약지반의 지방계량공법을 모두 고르는 것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법 모두 고르는 것 지방계량공법하고 우리가 저런 공법 하죠 흙을 파는 흙파기, 기초파기 공법, 그리고 말뚝 공법들이죠 이런 것하고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1번에 기억해 보시면 그라우팅 공법은 지방계량공법에 해당되죠 그런데 트렌치 공법은 아니죠 이거는 특파기, 기초파기 공법이었어요 그리고 샌드 드레인공법은 지방계량공법이었죠 그런데 알렌드 공법도 특파기, 기초파기 공법이죠 그리고 치앙공법은 양질의 지방으로 교체하는 것을 치앙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치앙공법은 지방계량공법에 해당되죠 오픈국 공법, 특파기, 기초파기 공법이죠 오픈국 공법은 우리가 흙의 휴식각, 안식각을 이용해서 경사면을 두면서 절개면을 두면서 파내려간 공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역, 디그, 미엄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3번이 모두 고른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지방계량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먼저 1번에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지반에 사용한다 그래서 맞죠? 웰포인트 웰포인트 공법은 웰포인트로 여가마가 갖춘 것을 철관에 우리가 설치해서 이게 생후는 사질토였어요 사질지반에 수분 제거, 물빼기 공법이죠 수분 또 물빼기 그래서 이제 수분 제거하는 거죠 수분을 제거하는 게 물빼기 공법이죠 물을 빼는 공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지반을 안 밀시키는 공법이 웰포인트 공법이에요 그런데 웰포인트는 점성토, 점토지반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가마가 막혀요 그리고 2번에 제하공법은 연약지반 하중을 제하해서 제하라는 것은 하중을 강하는 것을 제하라 제하해서 흙을 안 밀시키는 공법이 제하공법이에요 그리고 3번에 샌드드랜 공법은 연약점토지반에 적당하다고 해서 맞죠? 이 샌드드랜 공법은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하는 거죠 샌드드랜 공법은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물을 모래지반 그래서 이제 점토지반에 샌드드랜은 그래서 이 샌드드랜은 점토 또는 점성토라고 해도 되죠? 성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자, 이 점성토지반에 쓰는 거네 그래서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물을 빼는 거죠 모래기둥을 형성시켜서 집안에 물을 빼면서 안 밀시키는 공법이 샌드드랜 공법에 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샌드드랜은 점토지반에 모래기둥을 만들어서 집안을 개행하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5번 페이퍼드랜은 모래기둥 대신에 무엇이다? 페이퍼 흡수지 이 특수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빼겠다는 것이 페이퍼드랜이죠 그러면 페이퍼드랜 공법도 페이퍼는 종이다 카드보드란 특수 흡수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드랜 공법도 점토지반이죠 그래서 이것도 점토지반에 개량하죠 그래서 점토지반에 개량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른 차이는 페이퍼 특수 종이를 이용하는 것이 이거고 그런데 모래기둥을 이용하면 샌드드랜 공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생석회 말뚝을 이용하면 생석회 말뚝 공법인 케미코파일 공법이라고 하죠? 생석회 공법이라고 돼요 그러면 이 생석회 공법의 특징은 이거죠? 석회가 주변 물을 흡수 빨아들어요 빨아들으면서 수화반에서 팽창을 밀어버리죠? 그것이 생석회 흡수 팽창을 이용해서 지판을 개량하는 공법이 생석회 말뚝 공법, 케미코파일 공법 또는 생석회 공법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해설에 보면 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 나오죠? 이것이 한글로 하면 진동 다진 공법 개념이 되죠 진동 다진 공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은 지반 계량 공법이 아니고 점토지반의 모래기둥을 형성시키는 그 공법이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알략히 구분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반 조사하고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정미 옥벽 부분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